추간판은 중추신경 및 근골격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로 우리의 육체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추간판이 교통사고의 외력에 의해서 돌출이나 파열 등의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명칭하여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스크 파열이 허리 쪽에 발생한 경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논란으로 분쟁이 유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큰 움직임 없는 고정된 자세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잘못된 자세에 의하여 요추나 경취에 경직과 하중이 집중되고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며 추간판의 노화가 가속화되어 알랑했던 겉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화상태에 의한 태행성 추간판으로 변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행성 추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디스크 겉질인 추간판 섬유륜이 경화된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외력으로 균열이나 깨지게 되면 내부에만 존재하는 추간판 수액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돌출되거나 파열되는 등의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 또는 허리의 통증과 팔, 다리, 엉덩이의 절임이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허리디스크 질환에 의해서 병원을 다녀본 적도 없었기에 태행성 추간판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치의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매우 심란해집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대인배상 담당자가 제시하는 허리디스크 합의금 이야기 중 태행성이기에 인정될 부분이 없다며 요추염자나 경추염자 및 타박상 정도의 환자로만 취급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보험사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경미한 경우에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디스크는 외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발병하였기에 그만큼 노화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별개로 차량 파손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한 자동차의 파손 상태 및 사진, 피해자의 MRI 판독지, 굴박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경력있는 손해사 정사, 보상 읽어주는 여자에게 우선적으로 검토받으신다면 외상기여도 적용 가능성을 경험측상 얘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허리디스크 합의금 계산에 사고관효도와 한시장애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단순 2주 진단에 의한 50에서 250 범위의 손해액이 아닌 한시장애 항목에 해당하는 상실 수익액이 적용되기에 손해액이 400에서 1000의 범위까지 산출될 수 있겠고 따라서 사고 크기가 크고 신체의 저렴 등의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보험사가 얘기하는 내용은 우선 배제하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얘기하는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계산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차량의 파손상태 사진과 피해자분의 MRI 판독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신 뒤 하단에 있는 상담 창구를 이용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